저희가 어둡게도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한걸음에 달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으셨던 곡은 저희가 작년 여름 활동했던 여자는 통영이라는 곡이었고요 오늘 많은 무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무대하고 한 무대 더 있으면 이제 끝이 될까요? 기다리시나 봐요 안 끝돼요 님데? 네 안 끝돼요 저는 밑에 내려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쵸 님나씨가 되게 좋아하는 그분이죠 네 오늘 무대가 올 때까지 저희랑 또 뜨겁게 함께 더 즐겨주세요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요 네 저희가 많은 사람 많았던 기대라는 곡 들려드릴게요